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의 친북 좌파 인사들이 한국 역사를 왜곡하면서 케이팝 팬들을 속여서 친북 활동을 하도록 하는 움직임이 지금 있다고 합니다 조선일보가 보도한 내용인데 특히 이들은 케이팝 팬들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백악관과 의회의 온라인 탄원서를 넣도록 하고 그 문구에 미국이 한국을 부분적으로 점령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이 북한 침공을 했다 등의 문구를 지금 접어넣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한국을 점령하고 있고 또 미국이 북한을 침공했다 이런 식으로 북한에 아주 유리한 그리고 사실을 왜곡한 내용들을 적고 있다고 합니다 위민 크로스 DMZ라는 이런 미국 내에 있는 친북 좌파 단체들은 한국 평화를 위한 케이팝 이런 사이트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런 사이트와 온라인 계정을 만들어서 2015년 북한을 방문할 때 김일성 생가가 있는 만경대에서 김일성 업적을 칭송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사이트 만든 사람들이 이 단체를 주도했던 크리스틴 안이라는 사람은 주한미군 철수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한미군 철수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 트위터 계정은 한국전쟁 종식 선언을 표방하는 사이트에 온 걸 환영한다 이렇게 적어놓고 열정적으로 여러분들이 한국을 응원하고 또 움직이면 큰 변화가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검색용 태그에는 케이팝 또 BTS 엔시티 재현 그리고 트와이스 등 한국의 대표적인 아이돌 그룹 이름을 적어놓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팬들이 이를 검색을 하다가 자연스럽게 이런 아이돌 그룹과 검색하다가 이 사이트에 들어오게 만든 것입니다 여기에 이런 글들이 적어놓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제주로 인해서 북한의 어른이 한 6만여 명이 기아 상태에 위험해 처해 있다 국제기구가 대북 지원을 하려고 해도 미국 때문에 못하고 있다 이런 걸 써놓고 있고 그리고 여기 사이트에는 북한의 강제 수용서라든지 핵 개발이라든지 이런 북한의 불리한 내용들은 거의 적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케이팝의 펜을 이용해서 트럼프와 의회에 보내려는 페이지를 만들고 있는데 그 내용이 저욱더 황당하다고 합니다 종전선언을 촉구하는 탄언서를 연결시키고 있는데 탄언서는 영문과 한글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있다고 합니다 미국이 조지 워싱턴 대학교 졸업생인 이승만을 한국에 보내서 독재자로 군림하게 했다 그리고 이승만으로 하여간 그 반대자들에 대해서는 이승만에게 반대 정책에 반대하고 이승만이 지휘하는 방향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공산주의자로 낙인을 찍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승만이 그들을 고문하고 죽이는 것을 미국 정부가 도왔다 이렇게 지금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한국전쟁도 처음에 분단이 되고 그 다음에 그게 대립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전쟁이 됐다 그러니까 한국전쟁의 주체가 바로 북한의 남침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걸 적지 않고 분단하고 대립하고 그것이 전쟁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고 그리고 1950년 가을에는 미국이 북한을 대대적으로 침공을 해서 거의 모든 도시가 파괴했다 미국이 북한을 침공해서 북한 지역에 있는 거의 모든 도시들이 파괴됐다 이렇게 적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전시 작전 통제권으로 현재도 미국이 대한민국을 부분적으로 통제를 하고 있다 점령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북한이 평화 조약을 맺자고 해도 미국이 반대를 하고 있어서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평화 조약을 맺자고 해도 미국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저 한반도에는 평화가 오지 않는다 모든 것을 지금 미국 탓으로 돌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이트는 최근 한 2, 3년 사이에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뽑아서 그래서 문재인이가 북미 회담을 실현시켜서 한국 전쟁을 종식시키려고 하고 있다 한국의 종전 상황 그리고 한국 전쟁 상황을 종식시키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이걸 많이 도와야 한다 이렇게 지금 선전 선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국내 언론 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는 유명한 사이트까지 우리 K-POP 가수들, 걸그룹 이런 K-POP 유명한 가수들까지 동원해서 지금 선전에 쓰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선전 선동이 아주 능한 사람들입니다 이 팬들을 속여가지고 북한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고 남한을 비해하고 그리고 북한 정책을 동조하는 그런 층들을 해외적으로 많이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정말 위험합니다 이제 국내 언론을 다 장악하고 또 문학계도 장악하고 이것들이 밖에 나가서 지금 K-POP 팬들까지 속여서 지금 친부 활동을 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니까 정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지금 안 밖에서 안에는 이미 거의 다 장악이 됐고 밖에서까지도 거의 K-POP이라고 하는 전 세계적인 인기 있는 이런 가수들을 이용해서 지금 선전 선동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 국민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돼서 올바른 역사와 진실을 가리키는 알려주는 역할을 담당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의 가수나 국내에서나 지금 이런 왜곡되고 조작된 사실을 알려서 우리 국내 상황을 완전히 지금 적화하려고 하고 있는 무리들에 대해서 우리는 아주 용감하게 당당하게 싸워나가야 하겠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